오늘 코나 다운타운에 푸드트럭이 처음으로 들어섰어요. 그래서 와이키키 가면 여러분들 왜 와이키키에 도로 이렇게 다 이렇게 차 못 들어오게 다 닫고 푸드트럭이나 음식이나 소풍 같은 거 탈거라잖아요. 코나 이게 들어섰는데 한번 요거 오늘은 소개하는 영상이 될 것 같습니다. 아 요거 말라 싸다 쓰네요? 네 말라 싸다 쓰네요. 자 요렇게 도로를 차들이 못 들어오게 하고 사람들이 이렇게 도로를 다 이렇게 누비면서 요런걸 보내고 요거 뭐죠? 네 이거는 땅콩으로 만든 간식이네요. 여긴 이제 모찌를 팔고 있어요. 아 요거 모찌 네. 사람들 많이 나왔네요 오늘. 그러네요. 여기는 샌드위치 가게네요. 샌드위치. 네. 그리고 시원한 과일로 만든 티도 있고요. 요건 또 아이스크림? 네. 파인애플 바나나 스트로베리 파페 코코넛. 일로와. 노래도 있고요. 모자도 있다. 아 모자 마음에 드네. 다양한 디자인이 있네요. 자 분위기 좋습니다 여러분. 어 닐리님 요거 뭐해? 요거 한번 드셔봐야 될 것 같은데? 커피인데요. 어. 일로와. 콜드브루 커피예요. 오케이. 이거 한번 드셔보세요. 어때요? 네 좋아요. 네. 아 즐겁습니다 여러분. 아 코로나를 벗어나서 정말 이제 코나도 이렇게 활기 찾았어요. 야 이건 또 못 보던 건데? 그러게요. 여기 피자집인데 제일 인기가 많은 것 같아요. 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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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것은 스파이스 컴퍼니라고 되어 있네요 여기 양념들이 있어요 소금 마카다며넛도 있고요 전혀 못 보던 푸드트럼도 막 나왔는데요 여기는 멕시칸 음식 이거 대박이다 정말 이거 하와이랑 멕시칸이랑 결합을 한 것 같은데 여기는 핫도그를 팔고 있네요 지금 할로윈이 이번 달이라서 장식은 할로윈 장식으로 되어 있어요 맞아요 여러분 미국 하와이에 남아있는 큰 이슈가 할로윈, 땡스기빙, 크리스마스, 뉴이얼스 이렇게 남아 있어요 보기 좋네요 네 자 또 이제 갑시다 아니 이렇게 푸드트럭이 많았나? 코나에? 다 흩어져 있다가 오늘은 모아져 있으니까 더 많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와 대박이다 이렇게 테이블도 내놨네 앉아있어서 먹으신 테이블도 있고 와 대박 여러분 코나에 이렇게 테이블 나온 거 여러분들 못 보셨을 것 같아 대박이다 진짜 이런 거 자주 하면 좋겠네요 정말 대박이다 와 우와 와 이제는 안내데스크인 것 같아요 그러네요 방송하는 데고 여기는 공연하는 시간인 것 같아요 코나 사람 다 나온 거 같아 이 시골의 사람들 다 나온 거 같아 그런 거 같아요 코나 워낙 시골이어서 별로 이벤트가 없기때문에 이런거 하면 동네사람들이 다 나와요 이건 뭐죠? 이거는 마나푸아하고 김성? 네네 포크헬시 이야... 못보던게 있습니다 자 여기 갑시다 네 여기는 피오시키 라는 것을 파는데 저희가 지난달에 CF1 갔었거든요 파이플레스 마켓에서 먹었던거에요 코나에 이게 있는지 몰랐네요 대박이다 이거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? 안녕하십니까 어떻게 할까요? 2 피오시키와 2먹을까요? 당연하죠 피오시키는 2 선택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버저떼인데 체더 치즈와 페벼라焼크를 포장하네요 그리고 더 자주 oss는 체더 치즈와 미크 라고하셨습니다 저는 한입 좀 드세요 다음날에 doubt 스스로 한번 드세요 아무리 드세요 네 점심 먹으러 갈까요? 네 자 이제 저희는 코나 다운타운에 명당입니다. 코나 뚝빵입니다. 여기에서 식사를 할게요. 맛있다. 맛있어요? 이거 언제 열린다고 또 타겟에서? 네 타겟에 있는 주차장에서 매주 금요일 저녁에 있대요. 이건 따로 또 에버랜이다. 정말 맛있는데? 여러분이 정말 연기하는게 아니라 리얼이다 이거. 음 우연히 얻어 걸렸는데 정말 맛있네요. 어때? 이제 괜찮아? 네 맛있어요. 그래서 여기가 커피입니다. 여기가 커피입니다. 그럼 캡틴쿡에서 커피를 구입할 수 있습니다. 그럼 캡틴쿡에서 커피를 구입할 수 있습니다. 농장 커피라고 해야지? 네. 캡틴쿡에 농장이 있대요. 그래서 농장에서 바로 커피를 구입해서 파는 것 같아요. 좋은데? 자기는 어떤맛으로요? 아 레인보우 플리즈. 오케이. 네. 레인보우는 다크로스트와 미디엄 로스트를 반씩 섞은 거래요. 진짜 여기 찐커피다. 자 릴리님. 공짜 시음했는데 안사고 가면 안돼요. 아 네. 그래요. 이게 8온스가 34불이구요. 16온스는 53불이래요. 우리가 원래 이거 2개 사면 68불인데 이거 포장 하나로 해서 53불을 살 수 있어요. 오케이. 자 어떤거 고르실거에요? 오, that's not bad. 오케이. 이걸로 살까요? 어 저희 이거 고릅니다. 오케이. Let's see, I'd say, I've been doing just fine, I'm living a dream. 자 여러분 오늘 어떠셨나요? 하와이 비갈랜드 이 쪼만한 코나에서 이런 즐거운 시간이 있었는데 이런 작은 장이지만 이런 축제가 많이 이렇게 열렸으면 좋겠습니다. 그래서 이 반응이 괜찮으면 계속 여기도 이어질 것 같아요. 그래서 여러분들 여행해서 이런거 만나는 시간이 되길 저는 바라봅니다. 자 저희는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재미있는 또 그리고 즐거운 하와이 이야기거리로 찾아뵐게요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히 계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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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히 계세요.